안녕하세요 참 가성비 좋고 엄청 이쁜 아이들 국내산입니다. 전부 오늘 국내산으로 모십니다. 화분들이 입 있는 데가 좀 넓어서 오늘은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도 잘 보시고요. 자 69번부터 갑니다. 국내산 화분입니다. 69번 가로가 14.5 높이가 18cm 15,000원입니다. 색깔은 하얀색은 한 개 바뀌었고요. 거의 이렇게 파란 톤으로 여기가 넓어 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14.5cm 근데 국내산이라 입구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크기가 근데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좀 차이가 그렇게 차이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국내산은요 이렇게 동그라지가 않아요. 조금씩 삐뚤어졌어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산은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얼굴이 기계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수입하고 틀려서 수입은 전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국내산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얼굴이 조금씩 찌그러지기도 하고 조금씩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걸 이해하시고 심으면 조금씩 삐뚤어진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자 생김새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색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달랑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비싸게 생겼죠. 네. 이렇게. 자 멋집니다. 아주. 가성비도 좋고요. 이 정도면 15,000원이면 엄청 가성비 좋은 겁니다. 자 69번 15,000원입니다. 자 70번. 70번은 가루가 8, 높이가 8.5, 3,000원짜리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네. 국내산 이렇게. 색깔은 어. 똑같은데 이 색깔. 네. 그 다음에 또 검정톤 나는 거 이렇게. 네. 네. 한 집에서 국내산 뒤쪽에 가면요. 한 집에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70번은 네. 가루가 8, 높이가 8.5,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1번. 전에도 판매했던 건데요. 가루가 15, 높이가 11.5, 9,000원입니다. 얘는 15cm나 돼. 가성비가 엄청 좋죠. 가성비에 비해서 엄청 싸고요. 저렴해요. 어. 각 국내산이기 때문에 참 이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어. 입 있는 데가. 요렇게 프릴이 있는 애들이. 하나 있나요? 네. 거의 똑같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거의 이런 스타일. 이런 창 같은 거 심어도 엄청 멋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거. 군쇠. 네. 뭐 나나오큐미니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심어도 예쁘고요. 여러가지 심어도 예뻐요. 네. 요렇게 생긴 거는 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 3개 딱. 요렇게 생긴 게. 네. 입 있는 데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만. 다 똑같습니다. 가격은. 71번. 가루가 15, 높이가 11.5, 9,000원입니다. 자. 72. 제가 72번은 특별한 화분을 모셨습니다. 네. 좀 어. 녹슬었다고 생각하나? 근데요. 여기다 다육이를 심어놓으면요. 정말 빛이 납니다. 화분이.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생겼어요. 녹슬었고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이런 톤 좋아하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네. 네. 화분이 정말 멋있어요. 자. 가루가 20cm고요. 높이가 14.5, 39,000원입니다. 요렇게. 자. 하나 들어볼까요? 그리 무겁지가 않아요. 제가 한 손으로 쏙둑 들죠. 이렇게 크기가 큰데도. 네. 이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네. 주름 잡힌 것 마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무늬도 있고요. 네. 멋있어요. 무늬가 이런 무늬도 있고. 또 요렇게 생긴 무늬가 있고. 이런 무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멋있죠? 네. 그리 무겁지는 않습니다. 자. 72번. 네. 3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3번. 73번은 가루가 20 높이가 16.5, 30,000원씩입니다. 자. 얘도 색깔이. 이 색깔, 이 색깔. 네. 이 색깔 밑에. 네. 생김새는. 이거는 두 개. 이 색깔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국내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 지금 국내산만 받았어요. 네. 네. 자. 73번은 요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어. 이렇게. 다리도 멋집니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네. 참. 자. 73번은 가루가 20 높이가 16.5, 30,000원입니다. 다음. 74번. 가루가 15 높이가 20. 18,000원입니다. 가루가 15cm면 엄청 큰 거죠. 화분이. 네. 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한 마때만 넘어질 뻔. 개구리 다리입니다. 자. 참. 얘는 좀. 화분이 여기가 넓어가지고. 좀 쓸만한 거. 목대 있는 애들 심부면 참 멋질 것 같습니다. 색깔은. 어.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이제 검정색이 섞인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톤. 이렇게 화분이 있고. 그럽니다. 네. 네. 자. 74번은 18,000원씩입니다. 아주 가성비 좋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12,000원짜리 또 얘도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자. 얘는. 어. 가루가 15.5도 있고. 근데 요런 애가 15.5고. 좀 옆으로 퍼진 애들이 이렇게. 17cm까지 있어요. 17cm까지. 높이는 12.5cm. 네. 요렇게. 아. 보여줘야지. 요렇게. 개구리 다리에도. 근데 좀 짧고. 옛날에는 높은 분이 있었죠. 얘가. 12,000원짜리가. 근데 얘는 얼굴이. 얘가 넓어요. 여기가. 넓어서. 그래도 여기가 15.5니까 엄청 넓은 거죠. 12,000원짜리이면 가성비가 아주 죽입니다. 색깔은.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 톤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톤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있습니다. 자. 75번은 12,000원씩입니다. 자. 76번도 가성비 죽이나 분입니다. 오늘은. 국내산인데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자. 76번. 가루가 14.5도 있고. 15cm도 있습니다. 네. 높이가 15cm고요. 15,000원입니다. 얘도. 얼굴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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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틀어졌어요. 네. 그걸 감안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삐틀어졌다고 해서. 다육이가 삐틀어진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지가 않고. 손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네. 이그러졌다는 거. 네. 보시고. 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색깔은 이런 톤. 멋지죠. 이런 톤이 15,000원이면. 이렇게 크기에. 엄청. 저렴한 거죠. 네. 국내산이고요. 오늘은 국내산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76번. 가루가 14.5. 15도 있고. 14.5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15. 자. 15,000원짜리 갑니다. 다음. 얘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77번. 네. 가루가 15.5. 높이가 12.5. 12,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몇 개가 없어요. 조금. 어. 밖에 없어서. 이렇게. 넓고 좋아요. 12,000원.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네. 색깔은 보시죠. 여러 가지 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얘는. 어. 물량이 없어요. 많이. 얘네들은 막. 주문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네. 자. 77번. 12,000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분. 드려서. 네. 촬영하여 봅니다. 저렴한 것도 있고. 어. 국내분도 있고. 네. 어. 수입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 국내분이에요. 오늘 들어온 거는. 네. 자. 첫 번째 거는 수입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오늘 올린 거는 국내분입니다. 자. 수입. 네. 48번에 15.5. 네. 고박이. 높. 15.5는. 가로가 15.5. 높이가 10. 네. 영상을 촬영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48번에 15.5. 높이가 10. 12,000원 짜리입니다. 자.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어. 무늬가 해바라기 무늬이고요. 네. 해바라기가 집에 놔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 네. 10. 근데 15.5면 엄청 커요. 네. 12,000원이고 저렴해요. 해바라기 무늬. 엄청 이쁘죠. 네. 얘는 연두색이고요. 자. 어. 하늘색. 엄청 이뻐. 화분이 참 이뻐요. 창 중품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5라 저렴하고 12,000원 수입이라 안전 저렴합니다. 네. 12,000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요. 어. 색깔이 여덟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덟 가지. 분홍색. 흰색. 네. 그 다음에 옅은 하늘색. 옅은 하늘색. 옅은 그린색. 네. 그 다음에 깜장색. 네.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깜장색. 빨강색.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리도 있고요. 네. 넓고. 어. 가성비가 참 좋은 화분이래요. 자. 48번. 여덟 가지 색깔. 네. 12,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49번은 국내분입니다. 49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3.5, 18,000원짜리입니다. 국내분이고요. 어. 어. 아. 무늬가 이렇게 튤립. 네. 튤립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다리가 넓고. 국내분이라. 네. 이쁘게 나왔어요. 하분이. 요렇게. 사이즈도. 14cm 나오니까. 넉넉한 사이즈. 꽃 모양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보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색깔. 이쁘죠. 네. 마른 목골 사각이라. 네. 아주 예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꽃무늬는. 어. 요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그 다음에. 하얀색은 딱. 하나만 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색은 딱. 하나. 딱. 하나. 먼저 찜하십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루가 14. 높이가 13.5. 18,000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 다. 50번은. 다나공방치. 하분. 수리하분입니다. 가루가 9. 높이가 12. 14,000원입니다. 전에도 이거는 제가 판매했죠. 네. 국내분은. 짠짠하고. 좀. 어. 좀 농분이에요. 직사각형 이렇게 농분. 네. 다나공방치고. 네. 어. 꽃무늬는 요렇게. 네. 화려합니다. 다 이뻐요. 이렇게. 여러개 이렇게. 어. 이걸로 쭉쭉 진열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죠. 자. 다나공방치입니다. 자. 꽃무늬는 다 달라요. 어. 색깔은 요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 톤을 말하기가 힘들고요. 보라색 트 나온거 있고. 분홍색. 그 다음에 깜장색으로. 그 다음에. 하늘색. 흰색. 분홍색. 음.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 이런식으로. 네.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새로 들어왔습니다. 50번에. 다나공방치. 14,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54번은 몇개 안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보이는것이 전부입니다. 없는거 조금만 제가 내렸어요. 자. 가루가 8. 높이가 8. 2개에 7,000원입니다. 자. 꽃무늬는 이렇게 있구요. 생김새는 요렇게 있고. 3,000원짜리. 3,500원짜리. 네. 이렇게. 괜찮은것 같아요. 꽃무늬는. 꽃무늬는 다 비슨. 비슨. 저 두가지 모양이 있네요. 요렇게. 꽃무늬 모양. 네. 2개에. 54번은. 2개에. 7,000원입니다. 자. 62번부터는 바이소라분 갑니다. 네. 전에 이거는 올렸던건데요. 제가 또 올립니다. 자. 작은것은 23. 그 다음 센티미터. 3개 세트에요. 26. 그 다음에 제일 큰것은 30센치. 높이는 10센치입니다. 4만원을 갑니다. 3개 세트. 바이소 화분이에요. 네. 자. 바이소 화분으로 딱 좋은 화분. 네. 공내분입니다. 요렇게 3개 세트. 네. 4만원입니다. 3개 세트. 4만원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 어. 화분 가성비가 좋고. 네. 몇가지. 올려줍니다. 어. 오늘. 할인가로. 제가 써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가격에. 이 크기에. 없어요. 오늘은. 크고. 가성비가 정말 좋고. 싸요.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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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제가 올려드리니까. 잘 보시고. 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41번부터 갑니다. 41번. 몇가지 안되요. 오늘은. 41번은. 가루가 15.5. 어. 높이가. 13.5. 만원짜리입니다. 근데. 개수가. 몇개 없어요. 먼저찜 안하시면. 없습니다. 화분이. 엄청나게 큰데. 네. 가격은. 완전 짱입니다. 할인가입니다. 할인가. 오늘. 전부다. 할인가로. 올려드리니까.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몇가지가 안되요. 자. 화분은. 어. 이렇게 하고. 그리. 뭐.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네. 어. 국내분이. 오늘은. 국내분만. 드렸거든요. 그냥.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화분이. 예쁘게 생겼어요. 네. 모양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겨울 됐잖아요. 겨울 돼 가잖아요. 지금은. 다육식물을. 영양분을. 충분히. 주시고. 드려놓으면. 좋습니다. 저희. 화분 사시면. 5만원 이상 사시면. 3만원 이상 사시면. 영양제 500리터짜리. 하나. 드리는거. 아시죠. 그 영양제는. 어. 저희가 비싸게 팔았던. 영양제에. 싼것이 아닙니다. 네. 통통하고. 영양분도. 드리고. 물도. 이쁘게 들고요. 그 영양제가. 자. 화분이. 이 색깔하고. 어. 이 색깔하고. 두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네. 두 색깔인데. 조금씩.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다른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조금. 비틀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음. 이거는. 두가지 색깔이구요. 자. 41번. 가로가 15.5. 높이가 13.5. 만원. 가성비 아주 짱이죠. 네. 자. 42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0. 4,000원 짜리입니다. 4,000원 짜리입니다. 4,000원 짜리치고는. 어. 그. 옛날에. 다슬기 모양인데요. 거의.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좀. 울퉁불퉁하게. 네. 국내분입니다. 오늘은. 7가지 올리는데요. 전부다. 국내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색상은. 얼굴이. 주둥이가. 네. 9cm 도 있고. 8cm 도 있고. 네. 10cm 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국내분이라 조금씩. 얼굴이 달라요. 색깔은. 이렇게. 좀씩 삐뚤어진 분이에요. 고동 모양. 예. 이렇게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이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색깔이. 여러가지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42번은. 1개에. 4000원씩입니다. 가로가구. 높이가 10cm 입니다. 자. 가상비. 죽인. 화분이 또 왔습니다. 얘는.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네. 자. 가로가 17. 높이가 10.5. 9천원 짜리입니다. 어. 제가. 만원이 훌 넘어가는 가격인데. 요렇게. 어. 창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네. 물 빠지는 구멍이. 막. 높이가 조금 있으니까. 창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센티미터가. 17센티나 되나서. 네. 엄청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9천원 입니다. 싸죠. 싸죠. 어. 센티미터. 센티미터. 잘 보시고. 구매하세요. 적다고. 다시 반품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네.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늘색. 하늘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분홍색. 네. 분홍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 색깔은. 색상이. 다섯가지 색상이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 녹색. 녹색. 네. 녹색이에요. 네. 이렇게. 녹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자. 43번은 9천원 입니다. 네. 이게. 이게. 국내분들은 한번요. 시키면요. 다시. 이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만들 동안에. 몇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안 들어와요. 갖다주라 해도. 네. 43번에. 9천원 입니다. 44번은요. 가루가 12.5. 높이가 11. 7천원 짜리입니다. 7천원인데. 작년에 얘가. 들어왔는데. 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들어와요. 왜냐면. 잘 안만들어요. 얘를. 한번. 만들고 나면. 판매하고 나면. 또 다른 분을 만든가봐요. 잘 안들어오더라구요. 자. 44번. 7천원인데. 가성비 죽인 화분입니다.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 화분은. 올해도 제가. 많이는 못 받았어요. 물량을. 네. 이렇게 생겼죠. 엄청 크죠. 네. 7천원짜리 치고. 어. 엄청 커요. 가성비 죽입니다. 죽여. 아주. 그리고 이 분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국내분인데. 가볍고. 구멍도 크고. 네. 요렇게. 네. 보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사입사합원은. 가루가 12.5. 높이가 11.7천원짜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기 뭐야. 쭈물락 뿐인데. 어. 얘네들은. 손으로 만들어서. 좀 가격대가 비싼데. 저렴하게 판매한거에요. 예. 할인가로. 판매한지라. 작년에도. 얘는. 제가. 16,000원에 팔았는데. 없어요. 왜냐면. 몇개씩 안나와요. 이렇게. 손으로 빚다보니까. 얘네분들은. 그래서. 제가. 16,000원씩 팔았는데. 이것도. 15,000원에. 할인해서. 여기 옆에는 다. 지금. 딱에. 2만원 넘어간. 하분들인데요. 전부. 할인가로. 제가. 판매하니까. 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자. 45분은. 가루가 10.5. 높이가 15. 농분이에요. 이거를. 구해달라는 분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 인재사 들어왔어요. 작년에. 좀. 한 박스 딱 들어와가지고. 어. 못 팔았는데. 이번에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요렇게. 구멍도 크고. 국내분이라. 참. 모양은. 좀. 어. 정사각이 아니고.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어. 만들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진 분이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쭈물쭈물. 이렇게. 조금씩. 울퉁불퉁. 전부다. 분들이. 얘는.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모양들이. 어. 앞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고. 네.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색깔도. 네. 자. 요렇게. 네. 이. 하분이. 어. 다육이를. 어. 심어놨는데. 너무 멋져요. 저. 다육이 심어놨는데. 네. 갖고 올라온. 견본으로 갖고 올라온. 깜빡 잊었네요. 예. 자. 45번은. 가루가 10.5. 높이가 15.15. 15,000원 짜리입니다. 15,000원 짜리가 아니에요. 할인가에요. 할인가. 자. 46번도 주기는. 어. 이 정도 되면. 엄청 비싼데. 공반분. 손으로 만든 분은. 어. 이렇게. 다. 수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 싼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거에요. 가루가 12. 높이가 11. 15,000원 입니다. 이 가격. 앞. 12 인데요. 조금씩. cm 가 달라요. 국내분들은. 아시죠. 1, 2cm 속. 조금씩. 좀 작은 분도 있고. 좀 큰 분도 있고. 어. 중간 사이즈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어. 다리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구멍. 국내분은 구멍 크죠. 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이렇게. 네 다리가 있는 애도 있고. 그럽니다. 다리가. 얘는. 숨쉬는. 화분이라. 네. 좀. 무게는 살짝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살짝 살짝. 모양은. 다. 모양들이. 각기 달라요. 이렇게. 틀리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게. 손으로 만든 분들이라. 다. 틀리게. 만들어 빚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어. 아시죠. 이. 사이즈에. 이. 가격은. 엄청 싼거죠. 네. 자. 46번. 네. 가루가 11. 높이가 11. 15,000원 짜리입니다.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에요. 11이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